해난 공룡박물관인데, 나무로 된 작품 나무로 된 작품으로 공룡박물관 여기 정말요, 뼈 공룡은 뼈를 이렇게 뒤에 넣었네요 아, 대단하네 내가 조각을, 뼈를 한 50년을 조각했는데 참, 이제서야 공룡뼈를 보네요 내 작품 테마가 주제가 뼈였는데 인체뼈, 생선뼈를 했지만 공룡뼈는 오늘 처음 봐요 아주 본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좋아요 완전 작품이에요 아, 좋아요 아유, 대단하네 공룡뼈가 대단하네 아이고 공부가 많이 되네 참, 아 대단하네 아, 아주 좋아요 진짜 실제 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네요 진짜 실제 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네요 공룡뼈가 대단하네 공룡뼈가 대단하네 공룡뼈가 대단하네 공룡뼈가 대단하네 아, 좋아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냥 작품이네 공룡뼈 자체가 작품이에요 공룡뼈 자체가 작품이에요 공룡뼈 감사합니다.